주요국들이 생각을 한 거에요. 와.. 여기서 주권을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전기차를 놓쳤던 거는 이제 수소로는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주에는 바로 수소차 바이오 플라스틱단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신소재를 맡고 있는 이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원래 증권사 RA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 생활도 생각보다 오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연배가 되게 낮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연차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펀드매니저 생활을 10년 정도 하셨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로 2-3년차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신소재 담당하시는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둘 중에는 근데 좀 어느 게 원래는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있죠. 약간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펀드매니저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펀드매니저를 하다가 애널리스트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 질문 제가 그거였어요. 왠지 펀드매니저라 연봉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성과에 따라서 이게 성과급을 많이 주면 성과가 되게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주면 많을 때도 있어요 더. 근데 이게 이제 장이 호황일 때는 저희가 성과급이 많이 나오겠지만 장이 호황이 아닌데 이제는 그래도 벤치마크보다 좀 잘했다 이 정도로 성과급이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매니저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굉장히 정유화학 사이클 돌 듯 돌고 있는 사실 그냥 연봉 자체로만 보면 애널리스트가 더 높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본봉이라고 했으면 연봉은 애널리스트가 좀 높을 수 있고 평가급은 펀드매니제가 높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대체로 연봉이 그래도 더 높은 쪽은? 애널리스트 쪽이죠. 애널리스트 쪽이다. 근데 시간당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 박봉이죠. 엄청 박봉인가요? 아니 시간당으로 따지면 시간당. 일을 진짜 일주일 내내 해요. 정말 눈코틀새 없이 일하는 거 같아요. 아 눈코틀새 없이. 네. 주 52시간 아닌가요? 아우 전혀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또 이 직업 금융권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펀드매니저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둘 중에 좀 요거를 간략하게 직업 설명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어디까지나 자금을 직접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RA를 이제 하다가 증권사에서 RA를 하다가 제가 매니저로 갔을 때는 그때는 저도 이제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아 자금을 제가 운용을 하고 아 이런다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엔 물론 그 매니저도 처음에 들어가면 리서치를 해요. 처음부터 자금 운용 맡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회사가 제정신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서치를 하고 막 이러는 단계에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자금 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장단점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직접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그날 나의 성과가 이제 보이면서 거기에 크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성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저도 10년이라는 생활을 했다라는 소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소리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한 7년차, 8년차 되면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약간은 멘탈 관리가 많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거나 그럴 때에는 회사로 막 올라가서 되게 안 좋은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사람 스트레스도 받고 숫자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는 정의화학 그럼 정의화학 뭐 이쪽만 이렇게 열심히 보면 되는데 기본 맞는 섹터들이 다섯 여섯 개씩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공부를 계속 다 하면서 거기에다 맞는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짜내고 그 모든 약간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 매니저예요. 매니저 뭐 그에 반해 애널리스트는? 네. 애널리스트는 엄청 깊게 들어가는 거죠. 내 섹터를 깊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레포트만 쓰는 게 이제 직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매니저분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쓰는 이유는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사실. 레포트를 쓸 때 명확하게 이제는 깔끔하게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논리를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실적 같은 거 추정들을 하는 그런 재무적인 관임들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내 섹터만큼은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말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제 그때그때 또 이제 매니저 쪽에서는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라고 해요. 자료 요청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 처리를 하고 사실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기업들하고 또 매니저하고 연결시켜주면 일종의 NDR이라고 해서 붙이기도 하고 끝이 없는 것 같네요. 하다 보면. 그래서 부지런함과 말과 글 쓰는 능력과 그 모든 걸 좀 갖고 있는 게 애널리장. 부지런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이제 이한나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는 네. 감사합니다. 수소차.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면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전기차 만큼 뜨거운 이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산업 수소차잖아요. 수소차의 이제 기본 원리 하든가 구성 부품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충방전을 하면서 점점 좀 수명이 다해가는 그게 기본 베이스인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라면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차이점, 배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소를 계속 주입을 시켜주면 수소 양쪽 수소를 자르고 전기 발생하고 물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수소 발전소예요. 작은 발전소. 그러니까 수소의 양만 있으면 계속 돌아가요. 충방전을 하면서 수명이 감소하는 배터리보다 계속 돌아가는 수소는 수소의 양만 있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장거리 뛰기에 굉장히 좋은 차겠죠.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수소연료차에서는. 지금 원래는 전기차 쪽으로만 굉장히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가고 있었지만 연구 자체는 연료전지차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거였고 실제로 2004년, 2005년 같은 때는 일본 쪽에서 수소 쪽으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과 손을 잡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 그쪽에 미국의 에너지부에 있는 에너지원부 장이 그분이 수소는 어디까지나 친환경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사용했을 때만 의미가 있지 뽑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부생수소 석유화 공장에서 남는 쓰레기가 일종의 부산물로 나는 게 수소인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는 수소 경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낫다. 이러면서 갑자기 전기차가 확 부상을 한 거예요. 지금 9년부터.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봤고 전기차의 수요가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주요국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권을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번에 전기차로 놓쳤던 거는 수소로는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들 달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전기차 쪽은 좀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에서 수소 쪽으로 지금 많이 달려들고 있죠. 미국도 사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이 훨씬 더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안에 구성 부품은 어떤 것들이 구성 부품 완전 핵심은요. 저희 우선은 수소를 차 안에다가 넣고 다녀야 스택을 연료전지 쪽으로 계속 쏴주잖아요. 그래서 수소 저장 탱크가 들어가요. 그게 전체 수소차 생산비 2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수소 저장 탱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압력 용기예요. 압력 용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한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전체 차의 40% 정도의 생산비를 차지합니다. 연료탱크가 20%고 네. 40%가?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아까 말씀드린 작은 수소발전소 그게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두 개가 60% 정도니까 근데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는 게 수소 탱크 쪽에서 수소를 저장을 해놓고 다니면 스택으로 그냥 수소를 바로 쫙 넣어줘버리면 수소는 가뜩이나 압력 용기 안에 압력이 크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고압이죠. 게다가 수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거기서 고압으로 저장이 돼 있으면 막 움직이다가 과열이 있어요. 온도도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택 안으로 넣어줄 때는 우선 압력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양을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양을 좀 조절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밸브가 있어요. 탱크에 이제 수소 탱크가 있고 여기서 저장해 놓고 다니다가 스택으로 써줄 때 고압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걸 하나 고치고 이 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압 레귤레이터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수소를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쓸 만큼만 넣겠다 해서 양 조절 밸브가 들어가요. 그게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탱크, 고압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 밸브에 거쳐서 양을 조절해주고 저압 레귤레이터로 거쳐서 저압으로 바꿔준 다음에 스택으로 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 어지럽네.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서 다시 방송을 쭉 이어가면 김작가TV에서 이렇게 섹터로 크게 들어간 것들이 깊게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사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저도 후소차 바이오플라스틱 얘기하고 이제 섹터별로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진짜 많이 아셔야 되겠네요. 네. 우선은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다 알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뼛속 시리즈를 작성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근데 사실 소재 공부를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 할 때도 제가 문과 출신인데 아 문과 출신이에요? 경영학과인데 아까 저 세미나 다니면 이제 화공과 출신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로 우선은 이렇게 특허 보고 논문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걸 기본 바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됐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알고 논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 산업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어? 이렇게 해서 수소차 나간다 돈다. 어? 왜 매출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수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깊게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수소연료전지차 이 자료를 쓸 때에도 핵심으로 보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수소연료전지차는 탱크하고 스택하고 벨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심인데 네. 내연기관차에서 먼저 탱크하고 스택을 넣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수소차에도 들어간다고 관련주로 팍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없어질 가능성들이 큰 거죠. 왜냐면 굳이 무게만 무거우니까 설계를 계속적으로 단순화를 해서 하나 둘씩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현대차 쪽에서도 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대차 얘기 나와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전략이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선은 자동차 쪽에 애널은 아니어서 이거는 약간 컴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저의 이제 소재단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는 우선 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수소 경제를 핵심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넥소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를 굉장히 빠르게 키워나갈 거고 동시에 전기차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거의 3위 정도의 생산량을 자랑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완전히 3위인데요? 네. 너무 빠르게 생산을 해가지고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현대차는 수소밖에 안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빠르게 생산하면서 지금 판매량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SK이노베이션와체 이렇게 현기차 쪽에서 전기차 받는 쪽은 지금 뭐 외형성장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수소차는 뭐 그 부품별 서플라이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조금 보실까요? 네. 네. 제가 또 정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아 제가 이걸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이 직접 다 그리신 건가요? 그린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이런 거 다 그린 겁니다. 이걸 그린 건 아니죠? 위에 거는 이거는 아 이런 거 이제는 사진을 따오고요. 아 이걸 하나하나 뜯어 묻혀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가 사실 이걸 책받침으로도 발간을 했는데 네. 이게 꼭 들어가는 수소차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부품들만 딱 핵심으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수소 탱크 쪽 탱크 쪽이 아까 말씀드린 압력 용기예요. 네. 이 압력 용기가 이렇게 생긴 압력 용기가 세 통이 들어가요. 세 통. 세 통이 들어갔는데 한 통에 700바씩 700바 700바 700바라는 게 압력의 기호 단위를 바라고 해서 BA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저희 한 통에 200바씩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700바까지 세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소를 많이 담았던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700바 통 세 통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써 놨는데 네. 저희 수소 탱크를 만드는 거 저희 생각하기에 그냥 CFRP라고 해서 네. 그냥 탄소섬유 복합 소재다 해서 항상 떴던 수소 관련 주가 1진 다이아가 있어요. 이제는 독점적으로 넥서 쪽에다가 수소 탱크를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걸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이제 수소 탱크에서 대부분의 생산비를 차지하는 거 이건 나중에 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네. 탄소섬유가 대부분의 생산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마진 한 20% 이상의 마진을 탄소섬유가 다 가져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CFRP 1진 다이아는 무엇을 하냐 탄소섬유를 2차 가공까지 마친 상태로 가져온 다음에 틀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진공필름으로 꽉 짜줘요. 왜냐면 탄소섬유 그냥 깔아 놓으면 공기 중에서 성질 변하니까 진공필름으로 짜주고 호수를 통해서 플라스틱 레진을 계속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간이 그 호수 다 빼면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단단하게 굳겠죠. 그래서 탄소섬유에다가 플라스틱 레진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게 CFRP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1진 복합 소재도 하지만 하나솔루션 안에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한국 카본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요. NK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 내재화 시킬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내재화 시키고 싶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CFRP가 약간은 듀얼로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많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위아랑 1진 다이아랑 이렇게 좀 듀얼로 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이 탄수선미는 그러니까 CFRP에 들어간 납품을 하는 기본적인 소재단이 되겠죠. 여기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지금은 하나 또 줄어가지고 9개 밖에 9개 밖에 없어요. 완전 기술력이 높은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한 군데에서도 3, 4년간 여기를 M&A 하고 싶어 가지고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도레이가 다 뺏어가서 없어요. 지금 이제 아예 나올 만한 M&A 매물조차 없습니다. 기술력이 엄청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M&A는 대부분 저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화를 시킨 많은 제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넥소 물량에 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탄소섬유를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반기부터 효성 첨단 소재랑 듀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딱 올라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탱크에서 압력 레귤레이터 고압 레귤레이터 저압 레귤레이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고압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솔레노이드 벨브가 우리가 양조절 벨브처럼 저희 이제 도시가 예전에 쓸 때 보면 올렸다 내렸다 요즘에는 그렇죠. 감압 벨브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압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가 고압 레귤레이터로 들어와서 한 번 압력 받아주고 솔레노이드 벨브 들어가지고 나 이만큼은 수소 통과시키래 하면 딱 잠궈버리고 내려오면 그만큼의 양을 저압 레귤레이터에서 저압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스택으로 들어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압력 레귤레이터가 원래는 독일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독점적으로 했는데 여기도 2020년에 국산화가 돼서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 붙은 이름들은 다 한국 상장 기업인 건가요? 국산화된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관련주들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모토닉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거 패스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스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나요? 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스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택 안에 구조 이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 이게 구조군요? 네. 그게 구조가 걔네가 한 50개가 쌓인 거예요. 쌓여서 이렇게 팩으로 만들어요. 그게 스택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체의 20% 탱크가 예가 전체의 40% 이 두 개가 60%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렇죠.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비싼 소재들이 너무 많아서 얘 이 스택에 생산비가 40%나 차지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분리판이 먼저 있는데 수소가 들어오면은 수소는 항상 H2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하고 H가 결합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 공기국에서 산소도 집어넣어 줘요. 네. 그러면 이 둘이 바로 만나면 바로 반응해 버리잖아요. 바로 반응하지 말라고 넘는 게 분리판이에요. 아 여기 중간에 푸른색 푸른색 두 개 푸른색 두 개 네. 산소가 들어오는 쪽에 하나 수소가 들어오는 쪽에 하나 해서 분리판을 한번 막아주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대제철하고 세종공업이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고 야 막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이미지랑 같이 들으니까 조금이나면 이해하지 그렇죠. 제가 이쪽 분야에 진짜 너무 미처하게 모르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아까 말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외계어가 들리는 느낌이 살짝 들리는 그래서 저 그림도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분리판이 이렇게 두 개 깔 깔리고 그다음 위에 들어가는 바로 위판으로 들어가는 게 GDL이라고 있어요. GDL이 저게 가스 확산층이에요. 수소가 기체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 가스를 위에 있는 촉매층으로 확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가스 확산층 여기에 도레이첨단 소재가 이것도 탄소섬유예요. 여기에만 탱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택 안에 들어가는 GDL도 탄소섬유가 들어가요. 탄소섬유가 좀 여러 군데 들어가나 보네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차뿐만이 아니고 충전소에도 들어가고 연료 전체에도 들어가고 탄소섬유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소경제에 제가 항상 레포트에 제목으로 쓰는 게 수소경제의 핵심은 탄소섬유입니다. 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수소라는 기본적인 소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너무 가볍고 되게 열심히 적으신 네.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간이 웬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학선생님이 만난 것 같아. 너가 아쉽든 이 기운 무비에 혈식하면서 그래서 수소는 1번 원소예요. 주기율표까지 나왔어요. 1번 원소예요. 주기율 모르면 늘었어. 그래서 1번 원소인데 너무 가벼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압으로 압력을 세게 해서 많은 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강한 소재면 되게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금속이 강해요. 사실은 근데 금속이 강한데 수소가 들어와 버리면 금속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막 압력을 받다가 점점점점 압력이 너무 세져요. 그러면 툭 하고 떨어지죠. 얘가 부러지지 부러지겠죠. 그쵸. 찢어지진 않잖아요. 금속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헬륨가스 기체 같은 것들을 넣을 때 금속 안에 안 넣어져요. 고무풍선에다가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벼우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되다가 팡 터졌을 때 금속처럼 딱딱하게 탁 부러져 버린 거 폭발하잖아요. 아. 근데 고무풍선에다 놓으면 칙 날라가고 쪼그라들잖아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저장할 때는 강도도 강해야 되지만 강도도 강해야 돼요. 더하기 고무와 같은 탄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소재인 거죠. 그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그 소재가 탄소섬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소경제에 있어서 인프라를 깔고 싶다. 저장을 하고 싶다. 통과를 시키고 싶다. 탄소섬유를 사용해야죠. 수소를 감싸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2019년에만 막 처음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 많이 나왔을 때 탄소섬유에 대한 인지가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주식시장에도.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탄소섬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서로에. 그때 우리 막상 일본 수출 규제 다음에 막상 경제를 보니까 우리 타격품 하나도 없다. 일본 쪽이 다 타격받다 했지만 정부에서는 뜨끔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수소경제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싶은데 탄소섬유끼리 싹 막혀버리는 거예요. 도레이첨단 소재가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제까지 1순위로 바로 탄소섬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가 2019년 4분기에 국산화로 완료를 해요. 그리고 이미 이쪽으로도 수소경제 쪽은 아니지만 기체 압력 쪽으로도 실적이 나오는 수소 관련 관련주들 실적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연료전지나 이런 쪽들은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국산화를 완료를 해야 되고 이런 쪽은. 국산화를 완료한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거죠. 고성첨단 소재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수소와 운명을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적자도 많이 봤는데 적자를 보다가 이제 수소경제와 이제 어쨌든 탄소섬유라고 하는 건요. 수소경제 말고도 알루미늄 시장을 대체하는 소재예요. 신소재였는데 수소시장이 열려 버리니까 거기서 더 강력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이미지 설명해줄 거 없나요? 지금 스택을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분립한 다음에 그래서 GDL도 수소를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탄소섬에 판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로 이제 총매층으로 수소 기체들을 쫙 써주게 됩니다. 써주게 되면 이 총매층에서 하는 거 이 소재는 백금이에요. 백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다. 스택이 탄소섬유도 알루미늄인 키로그램당 8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탄소섬유는 요즘에 많이 내려와서 25불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총매층도 백금을 꼭 쓰네요. 귀금속을.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 금속이랑 수소는 사실 엄청 친밀해요. 그래서 금속이 있다면 수소가 막 달려들어요. 그 총매층에 금속이 이렇게 알갱이로 있으면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수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냐면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깨주고 깨줘서 한 개는 전기를 발생해라 하는 거고 한 개는 남았잖아요. 여기서 산소랑 같이 합쳐져서 그러면 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우선 깨주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 깨주는 역할을 백금 총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깨고 들어오면 깨고 이걸 이제 백금 총매가 하는 거고 근데 저기를 일본의 교세라 밖에 못해요. 그래서 참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수소가 약간 일본이 좀 앞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제가 아까 잠깐 역사 히스토리 조금 설명 드렸을 때 수소 쪽으로 표준화를 가져가려고 했던 기업이 제일 처음은 일본이었어요. 아 2002년부터 4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여쪽에 대한 표준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왠 처음에는 그냥 본인들이 일본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글로벌 시장이 부딪쳐버리니까 표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유럽이랑 합작을 해서 밀고 들어가겠다 하면서 유럽연합이랑 EU랑 같이 합작을 해서 들이밀었던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일본이 약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속자를 보든 뭐 하든 이걸 하겠다 하면 그냥 끝끝내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 소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고 그 위에 이제는 멘브레인 막 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요게 이제는 필터예요. 일종의 필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백금이 나눠줬어요. 그럼 얘는 전기를 발생하라고 하고 얘는 통과를 시켜야 산소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산소하고 만나요. 물이 되니까. 그 통과시켜주는 필터 장치예요. 근데 그 필터가 뭘 그렇게 비싸냐. 우리 공기청정기에도 필터 쓰이고 어디든지 필터 쓰이는데 근데 여기는 모든 걸 다 막아내고 H플러스 한 개만 통과시켜.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기공이 엄청 견고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전자이온이 잘못이라도 필터를 통과를 했다. 그냥 스택이 불량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정성 문제에 아주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소재를 불 속의 소재라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불 속의 소지. 네. 불 속의 소지만을 사용을 해서 요거는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여기 써있는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여기 2019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 기업인데 저기가 국산화를 2020년에 완료를 해서요. 지금 효성 첨단 소재와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부터 넥소 물량에 여기는 미국의 고아사와 듀얼 효첨은 도레이 첨단 소재와 듀얼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수소차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게 스택인데 그 스택 안에서 또 40%를 차지하는 게 ME 멘브레인 막이고요. 그 다음에 21%를 차지하는 게 그 밑에 있는 GDL 탄소섬유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 게 분리판 그리고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게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켓은 뭐냐면요. 고무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택 안에 이게 원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셀을 50개를 적층을 시켜 스택이고요. 그러면 셀이 50개 이렇게 그냥 적층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수소기체가 이 셀에서 이 셀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고무막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락앤락통 같은 거 보시면 음식물 세지 말라고 여기 뚜껑에다가 고무 처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수소기체 세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마다 들어가는 게 가스켓이 있다. 그게 또 관련주가 동아마성이라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품별 서플라이체이 끝인가요? 네. 밑에는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장 메인이었고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지금까지 연료전지를 차에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연료전지가 고스란히 발전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밖에. 그래서 요즘에 수소 관련주 쪽으로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두산피오셀 스피오셀 미국에는 블루미너지 그리고 플루그 파워 이런 데는 진짜 주가가 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이쪽 관련된 쪽엔 절대 투자할 수 없죠? 하려면 이제 회사를 나가야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느끼는 게 네. 이렇게까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 사실 몇 명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 투자를 못해. 그래서 요즘에 처음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돈 많이 모르셨다 네. 다들 이렇게 하는데 투자 못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래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네. 요즘에 회의감이 좀 들어와요.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계산해주세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구조의 연료전지를 저희가 PEM 연료전지 라고 해요. 이게 뭐 연료전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종류만 말씀을 드리면 PEM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분리판 GDL 초매층 멘브레인마 분리판 이 구조가 PEM 구조예요. 이 구조가 PEM 이게 밖에 이제 발전소용으로 가면 PEMFC라고 해서 PEM 퓨어셀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력 우리 발전소 수력발전소 아니 수력이 아니고 수소발전소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뭐 영건이 수소라거든 수력이라든 뭘 말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PEMF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잘해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해외 기업인데 요즘에 SK이랑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크게 뜬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이 굉장히 크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우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연료 발전소를 미국에 크게 짓는다는 소리는 여기 관련된 부품들은 다 수혜를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미국의 고어사나 도레이 첨단 소재 위주로 소재가 대부분 나가겠지만 또 만약에라도 이렇게 국산화를 완료를 했으니까 기업들이 넥소에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확장분이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스택을 확 돌렸어요. 스택에서 돌리면 전기를 발생하고 물을 내보내고 전기 발생하고 물을 내보내고 그러면은 부산물이 두 개가 나오겠죠. 한 가지는 물이 나오겠죠. 우선은 물은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스택 안에다가 계속 물을 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를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다 사용 못하고 나오는 수소가 있어요. 그럼 그 수소는 밖으로 못 내보내잖아요. 그 소는 고스란히 다시 수소 재순환 블루어와 이젝터를 거쳐서 온도와 압력을 낮춰준 다음에 다시 스택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소 재순환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수소에서 스택이 나오면 수소는 그냥 버리지 않고 온도하고 압력이 굉장히 세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돌다가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스택에 들어가기 적합한 온도와 압력으로 낮춘 다음에 들여보내요. 그게 수소 재순환 블루어와 이젝터가 하는 일이고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현대모비스에서 납품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수소 재순환 블루어의 고속 베어링이 핵심부품이에요.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베어링이 있어요. 그게 핵심부품인데 이 핵심부품을 원래는 독일 기업이 다 했었는데 뉴로스라는 기업이 국산화를 한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제는 베어링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국산화가 이렇게 많이 2020년에 다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뭔데요? 지금 여기까지가 차례대로 여기까지가 수소 재순환 블루어와 제순환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 저희 차 막 달리는데 뒤에서 물이 질질질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증기화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면 우선 물이 담는 통이 필요해요. 물을 우선 담아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워터트랩이에요. 워터트랩이 안에 레벨센서가 들어가요. 이 레벨센서는 물이 얼마큼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수위센서고 거기에 혹시라도 스택 안에서 구동되다가 나오는 전자이온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돌아다니는 과열이에요. 그래서 이온이 딸려 들어왔다. 이걸 센서로 알려주면 그 이온을 없애주는 이온제거기로 재빨리 보내버립니다. 그 이온제거기에서 이온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워터트랩을 지금 세종공업이 납품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레벨센서는 수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잠깐 생략된 부품 중에 하나가 공기터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에서 빠르게 이제는 수분을 싹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서는 마지막으로 가습기 쪽으로 착 넣어줘요. 그러면은 가습기에서 하는 역할은 습기를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화학 필터가 들어가요. 뭐냐면은 나머지 최종적인 불순물을 다 걸러낸 다음에 수소 그러니까 수증기로 밖으로 배출하겠다. 그래서 저희 매연 나오는 대신에 수증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청정기죠. 말 그대로. 달리는 공기청정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친환경 수소만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수증기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원래는 이거 저희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필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갈아줘야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국의 3M이 독점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탄화수소계 필터를 써요. 아까 저는 불소계 필터였죠. 여기는 탄화수소라는 소재를 쓴 필터를 써요. 불소계보다는 좀 약하죠. 왜냐하면 탄화수소계는 그래도 이제 경고함이 좀 떨어져요. 불심물을 걸러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국산화를 해서 이제는 나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분배석 플레이체인 산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 기업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진짜 다 정리. 다 정리. 없어지지 않을 거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고 핵심적인 부품들 국산화된 기업들 다 정리를. 제가 사실 김작가TV가 원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제 자기계발과 동기부 요런 쪽이 되게 메인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했었죠. 굉장히 채널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쪽을 분야 알아야 되잖아요. 관련 분야 막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웬만한 분 모시고 해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 주신 유튜브 채널을 인터뷰할 때 존니 대표님과 인터뷰할 때 느낌이 이쪽 분야에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 이미지 보면서 얘기하니까 확실히 좀 잘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게 대부분 세미나를 다닐 때 제가 이제 판서를 많이 해요. 판서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보이게 말씀을 안 드리면 정말 이해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매니저 해봤지만 이 섹터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만 보죠. 매니저들을 다섯 여섯 개씩 봐야 돼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그렸던 거를 네. 저희 편집 언니가 편집하시는 차장님께서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탄생을 시켜 주신 거랍니다. 이 이미지를 함께 보이고 좋네요. 네. 이거 제가 어설픈 질문 드린 거 보다 이 이미지 중요한 것도 다른 거 뭐 있나요? 봐야 될 거? 근데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네. 이거 핵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많이 나눠 드렸었죠. 매니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 화면 수도 차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분들은 스캔해서 이쪽에서 본인이 어디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을지 어느 쪽에 좀 더 오를지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 탄소섬유랑 불 속의 수지.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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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